한 20미터만 풀었다가 다시 감아보세요 제가 미쳤어 동영상은 못 찍었습니다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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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미터 풀어도 됩니다 사장님 제가 있어 봐봐요 극적인 장면을 제가 연출해드리겠습니다 안다 사장님 놓쳤다 놓쳤어 작성은 어디갔어 배가 골랑그려서 그래 할 수 없어요 작아서 괜찮아 손님 가까이 쫓아와서 이럴때는 일단 손장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미안한 척해야 됩니다 일단은 미안한 척 일단은 정숙타임 일단은 주둥이를 잡고 정숙타임을 가져서 손님한테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손님이 화 약간 풀렸다 싶으면 이제 또 아 안 들리네 위에서 갔어요? 네